상고 네 너를 몰라 어쩔 줄을 몰라 너를 달래고 매섭게 발로 차도 가끔 내게 미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안 볼 때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 너한테 사이코 사이코 우릴 보고 말해 자꾸 자꾸 다시 안 볼 때 싸우다가도 붙어 다니니 말야 아니 잘한 건데 왜 아 저 올라서 틀린지 왔습니다 잘한 거야 다시 해봐 네 그 그 그리곤 또 껴완아 네 그리곤 그리곤 또 껴완아 그리곤 또 껴완아 그리곤 또 껴완아 그리곤 또 그리곤 또 껴완아 그리곤 또 껴완아 그리곤 또 껴완아 네 네 웃기지도 않게 맞아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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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Hey trouble 경고 따윈 없이 오는 너 I'm a reason of this world 우린 원래 이랬어 두렵지 않아 흥미로워 but it's up let me just stop 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o what's up Yo what's up Yo What's up Yo 한국어로도 돼 있어? 아니 오 오늘 주위에 별이 생기겠지 그레이 오버 바람이 nothing 아아 오 어 핫도그릴게 Hey Hey 내 락 쩔다 내 스타일 쩔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희 지금 샵에 도착했습니다 그 샵에 되게 귀여운 애기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시바야 일로와 시바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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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리왔어 너무 이쁘죠 아이고 너무 이뻐 너무 이쁘게 나온다 시바가 유기견 출신인데 진짜 처음에 사람 엄청 무서워했대요 근데 여기 샵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 사람이랑 친해진거죠 아주 좋은 케이스죠 강아지는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안경형 안경찾는게 어떻게냐 Yo what's up 쟤 무릎.. 쟤 무릎.. 어떤게 하는거 안 보여요? 쟤 쟤 쟤 쟤 쟤 아 카메라 지금 다 숙소하던데 나 주라 요 어우 감이로 어우 감이로 이스탠드 이스탠드 저희 뮤직비디오 첫 촬영 현장에 왔습니다 저희 다들 신속 정확하게 움직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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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